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레가마트 김정민이고요 3회 처리 히드라 빌드로 가자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 나만의 스타르래 이런 거 상관은 전혀 없어요 본진 플레이구나 그거 알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면 팩토리 갔나? 그런 거 의심해야죠 선팩인가? 그냥 의심하면 됩니다 이러면 히드라덴 역시 벌처 뻔하죠 이거 두 개의 처리해서만 히드라덴 뽑고 히드라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드론 어차피 가스가 안 됩니다 이러면 레이스를 갈 수 있거든 상대방 이렇게 하고 이러면 달려 깜짝 놀랐죠 간다 야 끝나는 거 아니야?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어차피 언덕에 탱크 하나야 벽에 붙어 아 아파 아 아파 상대방이 나올 타이밍이 절대 없죠 별로 무서울 건 없다 상대방 체제가 어차피 위험할 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입구를 봉쇄한다는 느낌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뽑습니다 챔버 오 노 어딜 따라와 상관없습니다 공유롭 잠깐만 라바가 너무 막혀 놓은걸? 뺏어봐 타이밍을 저렇게 잡는다고? 타이밍을 저렇게 잡는다고? 이렇게 펼쳐 별것도 아니죠? 이러면 다 막았으니까 올 드론 드론의 아버지 이제 상대방 못 나오니까 그 다음 12시 수비 여기 있으면 무시해 무시하고 공진 들어가 여기까지 안돼 안돼 아 싸워 그냥 버려 버리는 척 살아 버릴 순 없지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또 4개만 아 씨 봤다 아 젠장 아 까비 아 까비 아 진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대박이다 오버로드 초급을 했는데 그게 버러업이 된 거구나 아 왜 오버로드가 이렇게 느린가 했는데 내가 안 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했어 야 오버로드가 없어가지고 야 오버로드가 없어가지고 야 오버로드가 없어가지고 막으면 결국 이거는 저우가 많이 유리한 거긴 하죠 드라마 한번 때려줄까요 이들아 이러고 나서 12시 트럭 가자 여기 탔나 어디지? 오버로드 방금 태운 거? 공전 트럭 가고 12시 안 돼 안 돼 안 돼 어림 없어 끝까지 바로 내린 거 맞아? 못 깼어 이거 퀸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진 것 같다 여기서 대박으로 한번 낚시하는 거야 아 근데 병력이 너무 없잖아 안 돼 아 숨기만 했네 아 젠장 아 타이밍이 없다 이거 아 막아야 되는데 히들 하나 찍을걸 아 큰일 났다 알았어 알았어 어우 너무 많아 아 퀸! 1번! 2번! 3번! 어? 입 털져 입 털져? 입 털져 더 털어봐 와봐! 야 적은 이씨약이야 어? 반축키가 너무 어려워 B를 바꿔야겠다 여러분 참 나 입 좀 터는데? 안 돼! 액정적이다 안 돼! 안 돼! 왜? 요런 아 지새로 익힐 까매 이럴 일어서라 비를 잘 못 누르겠네 어서 일어서! 어서 일어나십쇼! 일어서! 일어나십쇼! 어서! 일어나십쇼! 일어나고있어 이건 내 얘기일거 같은데? 히다 잘 펼쳤다 그치? 이거 잘 펼쳤어 안돼! 안돼! 많이 흘리네? 다 보여 그렇지! 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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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막혀요 퀸이 많아졌죠? 이겼단 얘기에요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이게 첨단 과학 아니겠습니까? 어 어쩔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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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개한 테란 놈들아 이겼다 여기 이제 뭐 없지 않을까?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명훈이야 명훈이야 이거? 김명훈이야? 나이스 이겼는데요? 안 나가지 도발 아니고 궁금해서 도발이 아니라 이거는 할말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할건데? 이거 어떻게 할건데?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? 아우 아우 별로 많지도 않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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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echnologies 아우 아우 이게 군단이야 인마 어? Fe 갑자기 칭찬을 한다고? 안돼! 오! 너 그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막을래? 안돼!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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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많다 뭐야 여기 봤다고? 왜 이렇게 많아? 자리 못 잡았을 때 아 퀸을 모아놨어야 되는데 12시 또 했어 벌티 없네 없다 휴 얘도 자원은 0이거든 지금 여러분 이치의 자원은 0이에요 이긴거 같다 와봐 1시에 와야 되거든요 맞죠? 됐다 와... 너무 많은데? 1, 2, 1, 2, 1 안 돼 inconsistent 2, 2, 1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, 3 꽤 재네 야! 아니야 아니야 갈 필요 없다 해외 아냐 이케 마가바 마가바 이게 저그다 히들아 좀 많아요? 하하 더럽죠? 탱커 어딨어? 오! 안 돼! 어 너무 무섭다 아오! 아 뭐해! 아 씹혔어 마나만 기다리면 이기는건데 그냥 던져 와 이러면 돈이 말랐는데 스위치 멀티 할거야 어 어 어 아 킹컨트롤 진짜 못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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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이런게임을 뭐한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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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모릅니다 뭘 망했다라는 거죠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네?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망했다라는 거죠 게임못이세요 휜이 다 죽었네 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탱크 하나하나가 진짜 다거든요 근데 이거 뚫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? 뚫을 것 같은데 이거 탱크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나 히다 겁나 많다 야! 잠깐만 뭐야 이거 여기 휘드렀다 그냥 뚫을 것 같은데 탱크 하나 있을 것 같거든 아니네 하지만 과감성 이겼죠? 우우우 자 그럼요 일꾼 꽤 많죠? 어디 뭘 먹을라 그래 탱크로 그런 얘기 양심 노노해 나도 테란 유저였는데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탱크 플러스 5 555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면 나는 솔직히 테란 유저지만 나는 그런 말은 저런 말은 안해 그냥 나가요 오케이 뭐 희대의 똥경기여? 나 채팅 이제 잘 안 봐 스타일때는 멘탈만 말리고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스타일때 느낀건데 이러니까 안 보는 거야 근데 희대의 똥경기 근데 맞는 말이다 다가오면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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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